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타는 레빈슨 기타예요 어겐에서 지금 수입하는 기타구요 스위스 분이 만드시는 건데 LS23 이란 모델로 아까 그 CEO7 이랑 동일한 봤는데 옆에가 좀 딥이에요. 일부러 좀 두껍습니다. 일반 두께의 모델도 있는데 딥이 굉장히 해외에서도 평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고 뭐 헤드도 깔끔하고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괜찮아요. 엥겔만 스프루스 탑에 샤펠 마오가니 축구판이고 월솔릭인데 전체 유광이구요. 소리는 딥하고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땡땡하고 프링스랑 좀 비교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신데 물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100만원대 초반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스위스의 공학박사 하시는 분이 기타도 제작이랑 딥페어를 오래 하셨는데 그분이 중국의 생산기지를 통해서 제작하기 시작한 거고 해외 유럽에서 평이 괜찮더라구요. 특히 유럽에서 00바디 LS 모델들이 평이 되게 좋아요. 뒷바디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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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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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스트만보다 더 콜링스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스트만보다 수비를 좀 더 혜택하죠? 이스트만보다 좀 커지는 감이? 이스트만보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괜찮은데 이 친구가 좀 더 특색 있는 것에는 더 적합하고 그리고 울림이 일단은 잘 울려준다는 느낌이 나니까 기타에서 그게 되게... 마감이 일단은 좋고 마감이 괜찮죠? 마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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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